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메이크업을 다 받고 나왔습니다 생일인데 놀려고 하는데 혼자 놀기엔 좀 심심하니까 지민이 형을 납취를 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지민씨 저의 생일을 맞이하여 이제 팬분들이 꽃집 이벤트를 열었어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저희가 갔다 왔죠? 네 갔다 왔죠 갔다 왔습니다 일단 생일 카페이라 갔다 왔는데 정근이 얼굴이 여기저기에 있어서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저는 제 생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해 주신 하루 분들이 너무 고맙고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도 더 생겼던 것 같고 아무튼 너무 고마웠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제 생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보낼 수 있을지 그러니까요 한번 일단 이동을 할 텐데 아직 정하지 않아서 이동 후에 만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오늘 정근이 생일로 오늘 정근이 생일로 정근이가 하고 싶은 거 라고 해서 PC방에 와서 게임을 하는데 저 게임 시켜놓고 자고 있어요 잠깐 자고 싶다고 이게 말이 되는지 본인 생일을 본인 생일을 이렇게 근데 뭐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니까요 네 저희가 지금 뭐 먹으러 왔죠? 뭐 먹었죠? 고기집 있네요 고기집 있네요 갈비 갈비 먹기로 했죠? 생일이어서 또 한번 와봤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고 맛있는 아 맛있는 고기랑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 음식 술탕 먹고 아 라이브 를 하러 가야 될 거 같아요 여러분들을 빨리 좀 만나도 돼 해야 되니까 이거 먹방지는거같아 사장님 계산해주세요 여기요 네 오늘... 고기를 먹었어요 제가 고기를 먹고 라이브 방송을 마치고 단체 연습 끝나고 차 타고 이동 중입니다 헤이! 오늘 오늘 축하해주신 모든 하루 분들 그리고 저희 멤버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호박? 저는 이만 생일을 마무리하도록 생일 축하했어 임기 열대 지났지만 1년 뒤에 보자 우리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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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